소화야 뒤 봐야지 요한이 봐야지 이리 와봐라 소화야 다음 편에 임무 하나 줄게 임무 중요한 임무야 잘 들어 저기 가면 쓰레기통 있거든 그걸 버리고 간 거야 어때 아주 큰 임무야 이렇게 해야 지구를 지킬 수가 있어 갈 수 있어? 응! 가자! 가자! 유림이 어떻게 해요 유림이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안녕 아 이뻐 아 이거 이뻐 뭐야? 안녕 저의 consciousness 잊어버렸습니다 ! 파이팅! 쉽지 않나 께 rage Bo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